안녕 라이들 미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리 윗 미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겟레디를 해놓고 어디 갈 데는 없긴 하지만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했던 메이크업을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토킹 어바웃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죠 제 생일은 지났어요 제 생일이 한참 지났지만 메이크업을 해보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상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초를 가볍게 하고 메이크업에 들어갈 텐데 짜란 이 의문의, 의문의 갈색병 패드로 얼굴 피부 결 정리는 살짝 하고 온 상태고요 이 에센스는 아주 기분이 속해도 최근에 조금 논의 중인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에센스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정에 좋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논의가 끝나진 않았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담당자님들 지금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열을 떨어뜨려야 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팩은 듀이트리 아쿠아 EX 딥 마스크고요 근데 생일 메이크업도 원래는 생일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났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또 부스터 시합을 맞았는데 1차, 2차 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3차 맞고 났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내 겨드랑이 찢어놓은 줄 알아서 자고 있는데 리어가 와서 여기를 밟았나? 마사지를 했나? 아니 겨드랑이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을 못 올리고 너무 무겁고 사실 지금도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메이크업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강제 휴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듀이트리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산뜻하게 수분감만 전해주는 타입이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서도 메이크업이 잘 안 밀리더라고요 남아있는 에센스를 잘 흡수시켜준 다음에 그날 썼던 베이스는 아니지만 오늘 뜯어볼 따끈따끈한 쿠션 입생로랑 르쿠션 엉크르드 뽀 루미너스 매트 쿠션 파운데이션 그리고 조조 알머니 어머나 세상에 알머니 알머니 이렇게 스파이더맨과 가죽 가방 같은 느낌의 어머나 고맙습니다 소중한 제 지인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입생이랑 알마니를 반반 발라봤거든요 원래 아르마니 베이스를 좋아해가지고 사실 얘는 엄청 좋겠지 하고 발라봤는데 얘는 커버력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확실히 엄청 얇고 밀착력 있게 발려가지고 계속 계속 얹어도 두꺼워지는 느낌이 전혀 없는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사실 여기 잡티가 많은데 이런 거는 그대로 조금 노출되는 타입 근데 아르마니는 무너짐도 예쁘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다 했는데 의외로 입생로랑이 제가 입생로랑 처음 써봤는데 쿠션이 너무 괜찮네요 커버력은 역시나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냥 약간 중 정도? 근데 똑같이 덧발라도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너무 좋다 아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샤넬 쿠션을 큰맘 먹고 하나를 사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샤넬 쿠션은 너무 커버력이 없는 거를 넣어가지고 그냥 이건 내가 지금 기초화장을 하는 건지 메이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로고에 혹해가지고 조금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입생이랑 아르마니는 뭐 말무긴 하지만 이 두 개 쿠션은 고려민 구매하시려고 조금 고민 중인 분들께 추천할 만한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괜찮다 쿠션 스타트가 좋네요 에스쁘아 로꼬 하이틴 룩북입니다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또 룩북 컬렉션이 새로 나왔잖아요 아직 안 뜯어 쫄따끈따끈한 민트체크지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제 생일이 사실은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생일이 연초란 말이에요 1월이에요 근데 1월엔 뭐예요? 겨울 방학이에요 애들이 내 생일을 몰라 1학년 때는 아예 나를 모르니까 챙김을 받았었고 2학년 그나마 넘어가는데 겨울 방학에 껴 있으니까 친한 애들만 저를 좀 챙겨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 5, 6월 혹은 한 9, 10, 9월 아니야 한 10월, 11월쯤 아주 학기 한창의 생일인 애들 애들이랑 아주 끈끈해져가지고 축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애들 그 중에서도 우리 때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과자박스에다가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과자를 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박스산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과자박스 사실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냥 되게 그게 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나는 그걸 해주기만 해봤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와 너무 선망의 대상? 저는 또 뭐 여전히 지금 나이 먹고도 약간 과자 선물 세트나 그런 선물 세트의 로망이 있는 게 그때 한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아무튼간 근데 제가 올해 생일은 되게 좀 뜻깊고 따뜻하고 기분이 좋게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진짜 오랜 터널을 끝내고 저는 이제 세 사람이 됐습니다 말로만 세 사람 아니고 A real new person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생일날 감사하게도 축하를 되게 많이 받았고 요즘에는 생일이 딱 생일 하루만 생기는 게 아니고 생일 주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 선물하기로 막 선물을 받으면은 생일날도 축하받았는데 그 다음날 택배가 와 그 다음날 택배가 와 막 그 한 주 내내 택배가 오는데 계속 생일 선물을 뜯는 거예요 그냥 진짜 생일 파티 같은 느낌? 그래서 밀린 생일을 보상받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생일날 고피디님한테 또 되게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 고피디님은 성격이 매우 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일 선물을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스포를 받아가지고 올해 완전 초에 받았어요 1월 초에 받았는데 맥북 신형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미리 받고 또 아 저 제일 먼저 진짜 제 생일날 축하해준 사람이 그게 드마언니거든요 참 나 진짜 드마언니는 아주 웃긴 사람이에요 드마언니가 제 생일 12시 땡 하자마자 우리 집에 왔어요 케이크를 들고 이 언니는 진짜 웃겨요 왜냐면은 맨날 자기 입으로는 아 나는 모든 게 다 귀찮고 아 뭐 이런 거 난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되게 많이 한다 약간 이런 입 버릇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언니는 집 밖에 되게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생일날 12시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다니 웃긴 언니야 아무튼 간에 그래갖고 12시 땡 하자마자 생일 케이크를 불고 언니랑 그날 막 새벽까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생일을 시작을 한 거죠 물론 같이 사시는 분도 축하를 미리미리 너무 해주셨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고 되게 뭔가 올해는 뭉클하게 딱 시작을 하고 그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랑 너무 같이 사니까 사실 서프라이즈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하고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지만 늘 들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제가 생일날 왁싱을 예약했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왁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왁싱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마켓컬리 택배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와 같이 사시는 분이 또 요리를 해주시려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이제 굉장히 분주하게 이제 한상을 멋들어지게 이제 차려주셨고 그날 또 저희 동선님 그분이 깜짝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선물이랑 축하를 또 들고 오셨어요 그렇고 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뭔가 되게 뭉클하고 따뜻한 느낌 아 왜냐면은 형제자매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집에서 혼자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집에 안 계시니까 거의 이제 맨날 혼자 있고 뭐 생일날도 사실 그냥 뭐 엄마 아빠가 축하해 주시긴 하는데 그게 막 뭐 되게 막 어 축하해 사실 이런 따뜻한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점심에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 되게 막 따뜻한 거예요 어 막 내 새끼들도 옆에 막 있고 아 역시 내가 새사람이 되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이는 것인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죠 한때는 제가 이제 아 나는 왜 생일이 하필 1월이야 왜 1월이야 약간 아무도 내 생일도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싫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30년만에 연초가 생일이니까 연초가 생일이니까 그냥 한 해 시작이 되게 기쁜 느낌 뭔가 이렇게 가득 차서 출발하는 느낌 아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연초에 생일인 분들 또 많잖아요 이 얘기를 한 살이라도 빨리 안다면 우리가 더욱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갈색깔 아이라이너로 살짝 라인을 진하게 뽑았거든요 지금 이거는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라이너 6호 소프트 브라운을 샀는데 제가 이거랑 1호 찐 브라운도 샀는데 지금 어디로 굴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이 아이라이너 진짜 좋아요 여러분 엄청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지속력이 되게 적고 잘 안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눈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라이너 너무 잘 굳어가지고 뭐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여기 밑에 있는 프롬 퀸 이렇게 살짝만 핑크 컬러 입혀놓고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투고 쉐딩 쿨브라운 색상을 사용하겠습니다 화장대에서 오랜만에 레어카인드를 썼는데 레어카인드가 조금 세긴 세요 근데 그만큼 쉐딩이 잘 잡혀가지고 확실히 이거를 딱 쓰고 셀카를 찍으면 얼굴이 진짜 작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요즘 레어카인드에 꽂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브러쉬가 앞에 몇 개 없어요 원래 제 쉐딩 브러쉬를 이걸로 쓰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한 게 여기 쉐딩할 때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어긋나져가지고 사실은 예쁘게 쉐딩라인이 안 잡히기는 하는데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아 진짜 대대적으로 빨아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좀 깨끗한 브러쉬 체계적인 브러쉬를 한번 이렇게 브러쉬 함을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지금 2월이 되도록 제가 브러쉬를 못 빨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 이라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러쉬 정보를 궁금해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적합한 브러쉬들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미리 공지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왔습니다 뭘 발랐을까? 에뛰드 픽싱 틴트를 발랐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10호 스모키 체리를 살짝 얹어볼게요 색감 보기 위해서 너무 형광빛이 돌다 보니까 이걸 풀로 바르기보다는 살짝만 얹은 다음에 요런 그 손가락 같은 이런 블렌딩 브러쉬로 살짝 퍼뜨려주면 훨씬 예쁘거든요 그리고 안 떠요 이게 되게 형광 그 버블컴 핑크 같은 핑크여가지고 얼굴이 완전 하얀 분들 아니고서는 다 되게 립만 둥둥 떠 보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화사해서 컬러감은 예뻡니다 그래서 그때 발랐던 게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랑 11호 로즈 블렌딩 살짝 안에 블렌딩을 해볼게요 그때보다 메이크업이 더 잘 된 것 같은데 이거 메이크업 다 끝나봤잖아 어차피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이거 곤란하다 아 야고르네 오늘 메이크업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짠짓나게 그날 립이 사실 좀 망했거든요 지금처럼 발랐어야 됐는데 그때 조금 립이 과했고 속눈썹도 붙이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안 붙였고 너무 아쉽지만 이제 저녁에 또 고패디님이 식당을 예약하셔가지고 뭐 요정도면 괜찮지 뭐 어차피 나에겐 어플이 있으니까 하고 안 했는데 오늘 제가 꿈에 그리던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레스토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꼭 다들 화장실에 들러가지고 셀카를 찍고 나오세요 그날 또 멋낸다고 약간 트위드 같은 공주룩 같은 걸 입고 갔는데 그 화장실에 마침 딱 파일 막 핑크핑크 막 그런 데여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죠 여러분들은 언니 여기 어디예요 아 그 레스토랑 화장실이에요 라고 제가 적었는데 다들 화장실이요? 아 네 화장실이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화장실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 화장실처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레스토랑에 가신다면 화장실에서 꼭 셀카를 찍게 말하겠고요 뿅 제가 지금 속눈썹을 붙이고 나서 클리어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브라운 2호 브라운을 이용해서 여기 어색하게 떠있던 부분들을 이어주면서 눈꼬리도 살리고 앞머리도 조금 살짝 가볍게 잡아줬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 눈썹은 자연스럽게 빈 부분 채워주면서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끔 저는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눈썹이 너무 두꺼우면 되게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가뜩이나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했기 때문에 눈썹을 너무 두껍게 그리면 더 꽉 막히고 이렇게 뭔가 텁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은 조금 얇게 그리고 컬러링까지 해서 조금 부드럽고 화사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네오젠 더마로지 엑스트라 슬림 메탈 맥시카라 블랙 아 오늘 완전히 핑크공주님이네 위에는 바를 때 오히려 편하거든요 근데 언더는 사실 제가 이걸로 마스카라 할 때마다 많이 묻힙니다 그래서 언더는 상당히 조심하시거나 다른 마스카라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위에 바를 때 좋아요 언더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서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애교살에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1호 나틴 컬러를 이용해서 아니 요즘 제가 이거를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사실 처음엔 되게 낯설더라고요 이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컨실러 부분 안 그려지는 약간 뭔가 똑바로 그려야겠다는? 그런 강박을 버리고 하는 게 오히려 잘 그려지더라고요 위에 위에다가 펄 컬러를 듬뿍 뽐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헤어 슈슈 컬러 이용해서 눈두덩에 반짝반짝 글리터 마지막으로 투페이스드 다이아몬드 하이라이터 이렇게 마지막으로 투페이스드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조금씩 소량 포인트를 주면 오늘 메이크업! 짠! 제가 사실 생일날은 그 반묶음을 했었는데 오늘 컬이 너무 잘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반묶음을 했더니 지금 뿌탈과 콜라보되면서 이상해 보여가지고 그냥 머리 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좀 싸슴 나는 게 요즘에 셋업도 왜 이렇게 작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팔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부해 보여요 팔을 좀 띠면 괜찮은데? 아무튼 셋업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입고 그날 들었던 가방이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뒤에 진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꺼내놓고 이걸 안 했네 아이 참 바보 가보 뭐냐면은 제 생일 첫 명품 귀걸이입니다 이거는 로즈 언니가 감사하게도 제 생일날 어머 세상에 손 떨린다 디오블 귀걸이를 또 선물해주셔가지고 언니 너무 고마워요 아 맞다 이거랑 제가 셀프로 제 생일날 선물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커스텀 반지 구매했거든요 근데 꽃이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컬러 6개를 커스텀 할 수 있는 반지인데 엄지 반지로 끼려고 샀고 뭔가 구겨진 듯 이렇게 대충 은박지 구겨놓은 것 같이 되게 비정형화된 디자인이어서 예쁘더라고요 요 집에서 반지랑 귀걸이랑 이어커프를 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렇게 귀에 걸리는 엄청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낄 때 사실 조금 불편하게 하거든요 안 보이니까 뒤에 걸쇠가 불편하긴 한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요렇게 저를 위한 셀프 생일 선물로 악세사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까먹을 뻔했잖아 생일이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 굳이 생일 겟레드를 다시 하게 된 이유 그 사람 동물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고양이 뭐 누구나 생일은 있잖아요 태어난 날은 있잖아요 저처럼 뭐 어느 순간 나의 생일이 별로 좀 재미없거나 생일의 이유나 의미를 좀 찾고 싶으셨던 분들 요즘 좀 힘들고 우울한 분들께 그냥 여러분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누군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 생일이 더 즐겁고 아주 특별한 날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른들 중에 제가 아는 어른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아빠인데 아빠의 그 삶에 대한 태도?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점이 저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뭔가 잘못된 판단 뭔가 그르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구두구 곱씹고 회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뭔가 아쉽거나 후회, 미련으로 남겨두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 막 가끔 당신께서도 좀 슬프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진짜 힘들 때 아빠가 보내주셨던 카톡을 계속 생각하고 곱씹는데 이것도 이 땅의 모든 여러분들께 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오늘도 잘 살고 있지? 세상 만물 우주 속에서 네 자리가 작아보이고 위태로워 보이거든 세상과 네 자리를 바꿔버리거라 네가 눈 떠서 보아주니 거기 꽃이 있고 나무도 하늘과 바다도 있는 거다 네가 손벌려 잡아주니 흙도 거기 있고 사랑도 있는 거다 그저 네가 우주고 네가 세상이니 만물이 네 앞에 있는 거지 네가 눈 감아버리면 세상은 어둠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 넌 초조할 필요도 외롭고 무서울 것도 없다 그저 네가 바라봐주고 네가 만지고 느껴주길 기다리는 것이 세상이지 그러니 넌 매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다 조금 지치면 앉아 쉬고 네 앞에 펼쳐진 세상을 바라봐주면 되는 거지 많이 보고 자주 봐야 눈에 있고 눈에 익어야 예쁜 거다 언제나 네 편인 사랑하는 아빠가 봄날에 몇 구절 적어본다 아 눈물 버튼이야 이런 카톡을 어느날 갑자기 탁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엉엉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랬던 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되게 힘들고 지친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 영상 보시면서 즐거워해주시고 힘이 된다는 얘기를 남겨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한동안 제 슬픔에 빠져서 그거를 잊었던 때도 있는데 그게 요즘엔 더더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요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감정들을 조금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매년 해오던 생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이 지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생일 딱 그날만 특별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작은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모든 탄생을 축하하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로 그냥 우리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냥 이 영상을 우연히 들르다가 보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댓글에 서로서로 우리를 응원하는 그냥 그런 그림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거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10분을 뽑아서 작지만 화장품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모두 새 제품이고 제가 직접 보내드릴 거고 그냥 랜덤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벤트가 진행 아 이벤트 당첨이 되지 않으셨다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기 그냥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깜짝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무래도 모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받을 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서로 아쉬워하지 않기를 약속하면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 테니까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